자 가자 게임! 자 한번 게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희 팀의 감시자 누구 있습니까? 에핀아! 제가 엊그저께 올렸었던 영상 무슬러 제가 또 야무지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클립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라슈! 우와! 우와! 지진이 형! 그랬었죠 이번엔 우리 팀의 감시자 한국의 감시자 국감! 국감을 한번 오늘 따라해보려고 근데 국감 뭐 사실 따라할 게 없는 게 유튜브 들어가 국감은 그냥 옛날 영상 봐 날짜순 옛날 영상 보면 업데이트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여.. 낙연이 형 세팅이 왜 안 나오노? 아 몰라 내 옆에서 보니까 국감 빙이 한번 해서 갈게요 진짜 오늘 오늘은 구감으로 가있다 구감 낙연이 형 스킨 못쓰지? 잠시만 낙연이 형한테 좀 낙연이 형 지금 있나? 전화를 한번 때려봐야 되나? 지금 자나? 아 지금 낙연이 형 자면 안 되지? 지금 연습을 해야지 낙연이 형 자 낙연이 형 디스코드 바로 걸어볼게 예예 아 네 아 뭐 하세요? 나 가만히 있었어 아 가만히 있어요? 아 형 제가 그 오늘 국감 따라하기를 좀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스킨 못쓰세요? 국감 따라하기? 예예예 국감으로다가 국감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기요 그건 맞는데 한번만 따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데모는 조준선 따라하듯이 그러면 예예 스킨 못쓰세요 벤달 스킨 벤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있나? 아락시스 있나 아락시스? 아락시스? 아락시스 있네 아락시스 일단 보라색으로 업그리 해주고 아락시스 보라색이야 쿠로나미 아니야? 하고 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클래식 아락시스 노란색 어? 없는데? 어? 존나 빡치네 그냥 하하하하 프라임 프라임 주황색 프라임 없어 죄송합니다 프라임 상점에 안 땄어요 고스트 고스트 국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가이아 파란색 가이아 없습니다 매펑 초록색 없습니다 야 미시발 새끼야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말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감 따라하려면? 일단 쏘버린 검정 껴 일단은 쏘버린 검정 껴 예 알겠습니다 꼈습니다 아니 검정을 끼라고 은색을 끼지 말고 죄송합니다 셰 리프요 레디앤아이트 포인트가 아까워서 산다고 좋네 정답 하하하핳 멈춰 메이지 펑크 짝 아니 메이지 펑크 없습니다 형님 네오 프론티어 2단계 업글 알겠습니다 하하 블록 프로토콜 보라색 후츠레아 너 발로나 접었냐? 너 발로나 접었어? 아니 형이 형이 똥스킨 쓰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자 가디언 가디언 RGX 파란색 형 역시 우리는 팀이다. 역시 우리는 팀이야. 이게 각자의 색깔이 있네. 그냥 꺼져줘 붙이라. 면상 치우고 빨리. 팬텀은? 팬텀 같은 경우에 네오프론티어 보라색 써줘야지. 예! 쐈쐈요! 진짜 좀 존나 아쉽긴 한데 발로란트 하는 사람 많나 싶다. 아니 진짜 형 제가 봐봐 수집품 딱 들어가잖아? 수집품부터 진짜 개조밥인데 형? 쿠츠랑 미안한데 내 수집품 여자랑 소개팅할 때 내 수집품 사진 찍어가지고 하잖아? 그럼 바로 프리패스야. 이 남자 스킨 감각 존댄다. 이 남자 쿨하구나. 그러면 형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스파이크 돌격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이대로 그냥 스파이크 돌격 가가지고 살짝 이제 형 뭔 느낌인지 알지 양악 좀 조져주면서 한 70,0대스 정도 기록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라운드에 아락시스 보라색 싸악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레디언트 총기 장식 살짝 어필해 주면서 바로 이제 스파이크 칼 퀵 퀵 퀵 돌린다? 바로 연애하는 거야. 와 진짜 맨날 하는 짓. 왜 맨날 하는 짓이야 이 개자식아. 와 맨날 하는 짓이네. 알았어 형 고마워 진짜로. 바로 그냥 진짜 스파이크 돌격 들어갈게. 컨팅 포차를 왜 가 스파이크 돌격하면 여자친구 생기는데 인마. 알았어 스파이크 돌격은 진짜 한 판 한다? 스파이크 돌격 옷 안 입고 가도 돼. 옷 입은 거야 너 지금. 확인했어 아스파이크 바로 돌릴게요 진짜로. 어 그래 여자친구 생기면 이쁘신 분 있으면 나한테도 살짝 연지 주고 인마. 알았어 형 당연하지. 인생 핀 거야 인마. 확인. 레디언트 총기장 시켰어. 어? 와! 살짝 그 구찌카드 지갑 느낌인 거야. 별거 아닌 듯 어필. 오케이. 형. 레디언트 총기장 시기 맞아 이게 맞아? 형 이거 하면 어필 제대로 온 거 아니야 이거? 형? 일반인들은. 아아아아. 아 그렇구나. 그쵸. 페이크 분 돼? 아 확인했어 형. 어 오케이 오케이.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인생 폈다. 인생 핀 건가? 와 인생 폈다 이거. 브리즈. 딱 신혼여행 가기 좋은 그런 날씨와 저기 저기다. 여기서 살짝. 캐릭터 뭐 해야 되지? 살짝 시크해 보이려면. 시크하게. 어? 아 제때 뺏겼다. 요런 스타일? 어. 됐다. 요런 스타일. 아이소. 요렇게 한 다음에 막 다 띵띵. 와. 느낌 왔다 이거 씨. 잠시만. 여기서 살짝 마이크를 할까? 어. 할로우. 뭐야. 왜 아무 말도 없지? 스파이크 돌격. 여기 여기 여기. 오 오 오 오. 이거 살짝 앞에서 돌려주면 되는 거지? 오 뭐야. 오. 할로우. 아 씨. 하하하하. 뭐야. 뒤로 어떻게 왔어. 아니 어떻게 왔어. 아 뭐야. 아 열려있구나 이거. 자 마주 이거. 안녕하세요. 호호. 안녕하세요. 어. 3킬 했다. 이 정도면 보여줬어. 하하. 야 뭔 스토리냐. 랭크나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 베이 원. 잘 가시고. 님아. 파라노이어. 호호. 야 스파이크 돌격 재밌는데.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잘 가시고. 목표 탐색. 에. 에. 턴. 에. 근데 뱀다르 라운드 나의 레드앤드 총기 장식을 보고 아 팬텀아.. 여기도 달아났어야 됐구나 가자! 와 다시 일어난다 진짜로 우와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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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쇼 젠 3, 3, 2 밑, 1 에이쇼 다 됐어 나와야지 친구야 안 나오면 미드 뭐 잡을게 그냥 타이밍 어어 이스오케 가이스 아이캔 키일 에이쇼 위캔 윈 디스 라운드 미드하고 에이쇼 피킹 나오면 내가 무조건 잡는다 내 마샬에 걸리는 순간 간다 진짜로 오퍼레이터네 너는 잘하는 애다 노사이트? 아 이런 이러면 CT로 가지 그냥 나는 싸워 그냥 공격 올라가는 척 사운드 해주고 이런거에 미치는거지 상대는 이런거에 미치는거지 상대는 권력 경계봇 파괴 어 어 어 어 어 б 심장이 깜짝 하 왁 미치 아니 able 해볼께요, 캐, 캐 아 이생은 죽여왔어 국가마다 최대한 안전하게 게임을 하면서 각을 보다가 1대2가 되면 클러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지럽냐 미었어 그냥 마이너스 30 나이스 우리팀은 사실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팀의 비밀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2라운드에 낙연이형 맨날 이거한다 맨날 이거하지 낙연이형 맨날 이렇게 하다 맨날 죽지 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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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런식으로 저희팀을 상대하시는 분들 이런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심리전 여기까지도 심리전 벽맨 서치포탑 스웜 앞당먹고 에이러시야? 확인했어 킬조이드 없네? 그럼 공포 먹어 라인 다먹어, 나 우리팀이 알아서 바꿨지 안녕하세요 나아이스 하이미들 이제 봐줘 에이맨 온다 에이맨 하더 야 이거 오면 위치가 그린데 이거 무조건 싸움봐야되는 보이지인데 네 오호호 이거야 이거야 aux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이 coû 컨트롤 아 나 헬 4 서바 3 ㄴ 야요 계단만 계단 그럼 아나 이거jä 납상 너 이 올거같아 시티 가까이 아 좋아 레인 봐주면 됐어 아냐시티 보지마 우리팀 오맨이 보고있어 나이스 이제까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서 봐버리고 오케이 괜찮괜찮 없으면 그냥 없다고만 얘기해주시면 되요 방금 좋았어요 이번에는 아포탑을 하고 이제 앞에서 보는 척을 해줘 자 B맨 하나 있죠 B맨 리콘 가능? 리콘 고고 고 찌고 나이스 이거야 하이 및 나이스 그냥 깔끔하다 그냥 오늘 그냥 맛있는 날이다 한 번 더 하자 하이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